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동안 외국 기업들의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지만, 국내 기업인 유니슨이 독자 기술로 풍력 터빈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련 기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해발 1,400m 고지대에 위치한 정암풍력단지. 높이 100m가 넘는 거대한 타워에 달린 날개가 힘차게 돌아가며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1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정암풍력단지에서는 연간 2만 2천여 가구가 쓸 수 있는 7만 8천 메가와트 시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인근 정선군 1만 9천여 가구 전체가 쓰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정암풍력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제작된 저풍속발전기로 국내 중소기업인 유니슨이 독자 개발한 제품입니다. 2000년대 처음 풍력산업에 뛰어든 유니슨은 지멘스, 베스타스, GE 등 해외기업들이 국내 풍력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유일하게 살아남은 중소풍력발전기업입니다. 초기 750kW급 제품을 개발할 때만 해도 선두업체와의 격차는 10년에 달했지만 단계를 뛰어넘는 대형화를 통해 4MW급 제품을 개발해 기술 격차를 1년 이내로 좁혔습니다. 8메가 플러스 거부로 해서 직접 구동형, 다이렉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기어박스가 없는 타입의 발전기를 국채과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가 완료되면, 제너레이터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가 지금 상용화를 위해서 제품 개발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능력적으로 3, 4년 안에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6%에 불과했던 국산 터빈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 52.3%까지 확대됐고 유니스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스는 매년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해가며 풍력터빈 개발에 성공했고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내 1,000대 기업의 R&D 평균 투자율이 3.76%인 점을 감안하면 유니스 내 기술 개발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니스는 터빈뿐 아니라 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타워, 엔진 역할을 하는 나셀 등을 함께 만드는 원스톱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약 50기의 풍력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타워가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미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은 매년 원전 60기에 해당하는 60기가와트가 신규로 설치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토종 기업으로 꿋꿋이 버티며 기술력을 축적해온 유니스니 이젠 세계의 풍력시장으로 날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 고맙습니다.